들리는가? 드디어 외계인들이 침공했다. 침공에 살아남았다면 응답하라. 우리는 함께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. 지금 밖은요. 지옥이에요. 여기는 안심하셔야 됩니다. 엄청 화산하시네요. 저 꽃처럼요. 죄송해요. 놈들은 노란색 액체형 생명체로 형태가 없습니다. 우린 그럴수록 더욱 강한 결집을 해야 합니다. 그 물총으로 외계인들을 잡는다고요? 이게 말이 돼요? 전태? 딴지 가지 말고 집중? 우리 멤버가 아닌 그쪽은 아가리 몽용해 주지. 말타옹! 너! 이게 뭐야! 너무 대박은 안 나갔어. 우리 여덟 명 중에 한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갔을 거야. 뭔가 뭐가 있는 것 같아. 내가 감염자라고? 왜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? 너무 액체야, 액체! 미니네시아ers! 미니네시아 beating 이 안의가 내 길 있다. 권태 어디가? 물만 드셔야 돼요! 김치 드시면 안 돼요! 경헤 무제한 iberdy